안녕하세요 강원호 1번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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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원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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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입니다 책도 많이 읽고 인생을 약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얘들 이번에 안 보면 정말 마지막 기회일 것 같은데 접수 딱 마지막 날에 넣고 시험을 봤거든요. 딱히 입시를 준비한 느낌은 아닌데 하루하루를 음악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여사 생활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내가 더 묻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살야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사실 오디션도 많이 하고 회사랑 뷰팅 같은 것도 좀 많이 했었어요. 그냥 계속 연습을 매일매일 하고 보컬로서는 항상 연습을 해야 되니까 딱히 입시를 준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회사 사람들한테 제 이름을 다 알리는 게 사실이에요. 지금까지 서울대대 이일악군 싱어송라이터 정권 김바론이었습니다. 이거 왜 이렇게 해서요? 너무 잘생겼어요. 너무 잘생겼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